빠라바빠빠 바 빠라바빠빠 도전 100초 그 느낌으로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빠빠 톨 박 이 둘 셋 이 집 잘해요 된다 어허 진짜 맛있다 어 맛있다 저거 무슨 노래야? 어! 수다 수! 수! 우리 수님 대름원 앞에서 하시텍 경주 어허 왜 그리다운 데 있어? 왜 그리다운 데 있어? 뭐가 그리다운 데 있어? 오 국보 제 30위로 국뽑입니다 빛이 아름다운 연못 아기야 가자! 아기야 가자! 빠라밤밤밤밤 바바밤밤 저희 3분 남았어요 3분 남았다고 3분 고통과 희열의 다통 까맣게 물들여 지낸 순조롭게 일이 해결된대 금전적으로 걱정할 일 없을 거래 주변에 당신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필요하거든요 물질이 좀 부족하겠으나 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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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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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어 아니 아니 59까지라면 그건 50위를 그 다음까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성공하셨습니다 오오오오오 오오오 앉아 왕은 이분인데? 넌 뭐야? 말이 너무 많아서 그만 할까요? 앨범 준비하는 것 때문에 좀 바빴잖아요. 어제까지. 어제 녹음 12시 넘어서 끝나서. 다시 나를 뼛속까지 망친 내 거짓을. 후고! 불걱해! 후고! 불걱해! 후고! 불걱해! 난 페인 다시 또 페인 아직 또 아무지 않아 실패인 감동. 네가 보여준 사랑의 방식 모두 Trap Trap Trap. 주사양 전환 합시오! 후고!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가 옷을 입었잖아. 응. 그걸 알지 참기나. 왕은, 왕은 김희상복이 먼저 먹고 먹잖아. 맞네. 우리가 먼저 먹자. 아니 왕대로 예우를 갖춰야지. 솔직히 왕은 우리한테 우리가 그냥 함부로 먹고 이러면 안 돼. 우리가 하나씩 한 입씩 다 먹어. 원래 한 입씩 다 먹어 안 돼? 응. 마음대로 해? 응. 뭐 먹었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 무엇이냐? 낙지. 낙지. 몰라요. 한번 먹어보도록 해보지. 해보겠지요? 응.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와우! 오 마이 갓. 한 잔 딱 먹고. 이거 변화가 아파요, 이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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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왕은 옆에서 이렇게 먹여주지 않아? 응, 먹여주지. 응. 응. 다싹 불국인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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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 이런 게 고급 음식이야. 응. 나는구나. 보리굴비. 어? 보리굴비야? 이야. 나 어렸을 때 치골에 한 번에서 먹던 생선고기 맛 나는데? 음. 맛있다. 이거 뭔데 이거? 우주까? 누굴래? 뭔데? 네. 게장이지 뭐. 난 게장 안 먹는다. 난 게장 좋아한다. 나 게장 좋아해. 까맣어, 까맣어, 까맣어. 까맣어, 까맣어, 까맣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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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춤추다, 춤추다. 잘한다. 음. 이 집 잘하네. 그거 알지? 간장, 겐장은 간장에서. 간장, 겐장은 뭐야? 게장. 응. 그 간장에서 맛이 좀 판가름 나는 거 같아. 무조건지. 막 짜지 않은 간장 맛이 나는 게 진짜. 느낌 있다. 저, 담금주 좀 한 번 먹어보자. 담금주 없는데? 이거 중류수. 파란 거. 초록색 저거랑 해서. 저기. 소맥 가게? 응. 아. 누구야?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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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모드네. 얘. 네, 네! 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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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시원하다! 응? 응 휴팡상제 너한테 많이 하잖아 응? 응? 먹어 먹어 응, 먹어봐 우리 임창균 씨 감사해요 이거 맛있게 드세요 네 뭐 뭐, 컴퓨터 수고하셨습니다, 뭐 뭐, 이런 거 어 건배서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마시고 요즘에는 건배서 이렇게 한다던데? 아니야, 하지마 뭐 해봐, 요즘 거 이런 거 하지마 거 아니야 뭐야? 뭐야? 오이시꾸나래 오이시꾸나래 뭐해, 뭐해, 꾀 오이시꾸나래 오이시꾸나래 뭐해, 뭐해, 꾀 뭐해, 뭐해, 꾀 형, 뭐야 경주 경주 경주인데 왕옷을 입고 오이시꾸나래 오이시꾸나래 경주인데 나는 지금 일본어 나오자마자 섬뜩해버렸어 오늘, 오늘 취지 아니 물론 요즘 유행은 맞지만 취지랑 조금 안 맞지 않나 왕옷 입고 조금 많이 갔다 왕옷 입고 해가장에다가 맥주를 마시면서 오이시꾸나래 너무 동성한 막론하고 합치는 느낌이야 첨성대까지 보고 왔는데 와 형, 바다 건너갔어 아 이거 뭐 어떻게 되돌려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한국 버전, 한국으로 하자 그냥 그냥 어떻게? 한국 버전으로 아, 틀래 자, 자, 들어 자, 들어 자 오늘 너무 추운데 고생 많으셨고요 음 맛있는 음식과 네 맛있는 술 맛있는 음료 쫙 한 잔 드리기 바라비이뽀 진짜 야, 오늘은 뭐 불도저네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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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네요 Can I get a one more SOMEX? 한국어보다 외국어가 편하지 이상하네 이거 입었는데 이렇게 제2의 외국어가 자꾸 나오네 제2의 외국어가 자꾸 나오네 그러면 영어 쓰면 애교 보여주기 형이 아주 장점을 했구나 애교를 보여주려고 아니지 내 목표는 민혁이 형이야 목표를 보셨겠다 네가 애교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야? 민혁이 형이 애교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안녕 반다 바라마바사 다 차타타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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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호 어땠어 내가 말해준 거? 어 좋아요 말투 뭐예요? 바른말 훈민정음을 쓰기 위해서 이거 맥주 어디 꺼야? 맥주? 저거 맥주? 글쎄 청정 맥주인거 같은데? 야 이거 뭐라 그러더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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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말고 하나 딴 거 왜 형이 얘기해 왜 얘 물어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브랜드 브랜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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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말고 어? 애교 보여주기 뭐예요? 좋았어요 어떤 와칸드 애교인제 나한테 좀 알려줘 대충만 얘기해 주면 내가 그걸 귀엽게 해볼게 그러니까 형이 애교를 했을 때 여기 사람들이 다 귀엽다고 생각을 해야 돼 너만 된다고 그거 30살 먹은 아저씨가 빨리 해봐 애교 부른다고 귀엽다는 생각을 안 한다고 빨리 해봐 단어를 얘기해 봐 그럼 내가 그걸 귀엽게 표현해 줄게 어? 진짜? 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보자 오스라 러피테쿠스 나 경주인데 그 다음? 아가야 돼 참성대교 국보 제31호 민혁이 형 나이 내년에? 31살 31살 야 됐어 참성대교 귀엽게 귀엽게 자 오 됐어? 그럼 헐 참성대가 별을 보는 거잖아 참성대가 별을 보는 거잖아 참성대가 별을 보는 거잖아 별을 보는 거잖아 참성대 별을 봐요 첨성대 별을 봐요 첨성대 별을 봐요 별을 봐요 첨성대 별을 봐요 첨성대 별을 봐요 너 진짜 재밌다 뭐야 이게? 뭐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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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빌바오 첨성대 뭐 이런 거 야 너 진짜 재밌다 안 그랬어? 귀 좀 빨개졌네 좋았어 응 좋았어 우리 형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그래 나 너무 고마워 귀엽다는 거예요 네 네 넌 뭐예요? 너는 왜 비닐을 먹고 있어? 너 줄 수 없어 아 그래? 호박찬 조금만 떼줄볼래요? 응 조금만 떼서 제 입에 넣어주세요 그냥 쭉쭉쭉 꿀잠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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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정말 뉴스팩이야 어? 뉴스팩? 아 또 해? 아 끝났 거잖아 뉴스팩? 끝났잖아 밥 먹자 저거 대룡원 대룡원으로 기릿 뭐 대룡원으로 뭘 어? 대룡원 삼행시 삼행시 졌다 룡은 너무 어렵다 룡은 너무 어렵다 그럼 귀여운 거 해 알았어 삼행시 할게 아니 삼행시 갑자기 떠올랐어 그냥 갑자기 귀여운 거 하나니까 그냥 삼행시 해야 될 거 같아 그래 삼행시 하나 둘 셋 넷 대룡원에는요 대룡원에는요 하나 둘 셋 능 능이 버섯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원 응 원래는 아니었거든요 말 되지 않아요? 뭔가 되게 찝찝한데 힘들어 다시 다시 대 대룡원 근처에는 대룡원 근처에는 룸 능 능력인 사람이 진짜 많대요 그중에 제일 으뜸은 제일 으뜸은 원 원 원숭이 원숭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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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이 아이고가 나오는 거는 쉽지 않았다 응 아까 그거 뭐였지? 용궁과 용궁과 월지 동궁과 월지 임창현 씨 달빛이 아름다운 연말 동궁과 월지 한번 가보시죠 다섯 글자 하라고요? 응 할 수 있잖아 동, 뭐? 동궁? 동궁과 월지 동그란 동.. 동그란 궁 궁 궁뎅이 좋네? 동그란 궁뎅이? 너무 좋네 동그란 궁뎅이? 과 과일은? 월 원래 뭐야 이게? 동그란 엉덩이 과일은 원래? 쥐 쥐 지호진아! 말해! 정정당은 코리아! 정정당은 코리아! 정정당은 코리아! 정정당은 코리아! 야, 그 너가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다 맞출 거 3행시, 4행시 한 거보다 그게 제일 웃겨 정정당은 코리아 밖에 나올 게 없어요 이게 밥에 들어간 기념으로 엠교하시죠 엠교 한 번 해줘 어떤 걸 원하세요? 약간 이런 거 지금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 생각해봐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 이거를 뺏기지 않고 나 혼자 다 먹고 싶은 거야 이거는 좀 새롭네요 그리고 이거 어때?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너도 내 거다 진짜 왜 저래? 진짜 너무 잘해 나 머릿속은 거의 애교 덩어리야 이게 이걸로 안 나와 아이디어 뱅크야 그럼 해볼게요 네 일단 기를 모읍니다 내 안에 있는 진짜 조그만한 친구를 꺼내야 돼요 진짜 조그만한 친구야 진짜 동작전이야? 뭐야 흰쌀밥 같은 친구 있잖아요 흰쌀밥 같은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 왜 왔다 가 야, 이거 속 트름이다 이거 트름이 있지? 또 트름이 있지? 마야라 속 트름이다 트름 하지 마 속 트름이다 언제 나와요? 나오나요?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아우, 오래 봐서 다행이다. 원치겠다. 이거? 응, 나도 이거 먹으려고. 사장님 뽑아줘? 언제, 언제! 뭐? 이것도 될 거 이것도 될 거 이것도 될 거 저것도 될 거 이것도 될 거 저것도 될 거 저것도 될 거 이것도 될 거야 이것도 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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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은 아닌 것 같고, 노력의 음악인 것 같아. 다 끝에 까. 내가 느꼈어. What you got it? 내가 느꼈어. Go! 느꼈어, 주원이가. 노력하는 거.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이것도 내꺼, 저것도 내꺼. 이것도 내꺼, 저것도 내꺼. 자, 3, 2, 1. Get it! 한 번 가보자. 할 수 있어. 솔직히 형 지금 이거 하잖아? 진짜 인기 많아줘. 그래, 내가 봤을 때 그래. 어, 누나야. 어, 누나야. 내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은데, 나랑 같이 먹으면 해야 되나? 니 혼자 다 물어, 그럼. 미안하다, 미안해. 근데 이거 솔직히 형만 볼 수 없다. 보여줘야죠. 한국말이야? 이것도 먹고 싶어. 뭐야, 한국말이야? 이것도 먹고 싶어. 뭐야, 한국말이야, 이거? 아, 왜 이것도 먹고 싶어. 아, 이건 잠깐 고민돼. 정정사야. 아, 정정사는 코리아 화이팅! 아, 정정사는 코리아 화이팅! 아, 정정사야. 아, 정정사야. 아, 정정사야. 정정사야. 아이고, 빼지는 않습니다. 야아... 파전. 파전도 시켜먹고. 네네네. 고구노미 약기? 뭐해? 뭐해? 뀨. 아 근데? 어 근데. 한 번 봐줘? 어. 근데 주헌이랑은 안 먹었지 엄청 오래된 거 같아. 그냥 스케줄 때, 스케줄 할 때나 그냥 이럴 때 그냥 저희 뭐 같이 먹을 때 뭐 이렇게 먹지. 스케줄? 이 고동성이야 뭐야. 뭐지 지금 사운드가 이.. 레프트 라이트로 같이 들어왔는데? 사운드야. 내 애교 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남은 왜 시키고 너 그 제일 나쁜 거야. 남은 시키면서 자기를 안 하는 거야. 아 나는 해. 그걸 받아선 거랑 뭐라고 하더라? 내로남불. 내로남불. 그치. 내로남불. 그치. 되게 지식 있는 척한다. 주헌이 진짜 핵 제2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를 가게 됐을 때.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 근데 일단은 그거는. 어 그게 약간 좀 불안한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저는. 갑자기 이제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오늘은 괜찮았어요? 오늘은 갑자기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오늘은 촬영이잖아요. 아 촬영 괜찮고? 네. 아 촬영은 되고 나는 안 된다? 바라밤밤밤밤밤밤밤밤밤. 형이나요. 형이나 연락이나 하세요. 아니 근데 연락까지는. 당신이 안 나오니까 제가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밖에 나가서 밥 잘 먹고 다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근데 자꾸 모르는 형이랑 있는데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바라밤밤밤밤밤밤밤밤. 찢어졌어? 네 조금요. 네. 같이 놀아요. 네? 같이 놀아요. 같이 놀자고요? 네. 마음에도 없는 얘기 하지 마. 마음에도 없는 얘기 하지 마. 럽 샷 럽 샷 볼 볼 럽 샷 숨 참고 럽 샷 볼 럽 샷 꿀꺽 꿀꺽 이게 방송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얼굴 보이게. 오. 방송이 다 됐네. 8년 차인데. 셋이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되게, 되게 기괴한 감정일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되죠. 109명까지. 이게 뭐야? 손잡고 세스였어요. 알 수 있어요. 아니 이 두 명은 괜찮은데... 뭐지? 사람 듬뿍 받는 듯한 느낌? 순견을 뺏기는 느낌. 좋았어.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양심 발언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양심 발언하겠습니다. 뭐예요? 뭐가 있어? 여러분의 돈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의 돈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배팅을 해야 승부가 나겠구나 해서 마지막 배팅 금액을 정했습니다. 그걸 왜, 그걸 보는 건 룰에 어긋난 행동이죠. 5만 원씩 들었잖아요. 다시 드세요. 드릴게요. 오? 안 받아요? 저 5만 원 있어요. 받아요? 안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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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면 받지? 한 명이라서 어떻게 안 되겠냐. 다수결이 안 넘어가지고. 그냥 받으세요. 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 주면 좋죠. 근데 그거 언제 봤어요? 우리 롤러코스터 타러 갈 때 살짝 좀. 딱 여니까 여기 들어가. 연락 본 건 아닌데, 살짝 보니까. 이거는. 아, 우리 롤러코스터 탈 때.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뭐 어떻게 지난 건데. 괜찮다고 해요? 너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 뭐 어떻게 진짜 지난 건데. 정말 가끔씩 이런 말들이 정말. 저의 가슴을 찌를 때가 많아요. 저의 가슴을 찌를 때가 많아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가슴은 따뜻해, 머리는 차갑게. 야, 정정당당 코리아 어디 갔냐. 잔인 피웠잖아. 잔인 피운 거야. 잔인 피운 거야. 잔인 피운 거야. 정정당당하고 뭐 하셔버렸잖아. 여기가 정정당당 가득했는데 내가 비워버린 거지. 저희 돌박이 일은? 돌박이 일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돌박이 일 우리 스태프분들 있잖아요. 돌박이 일 말고 새로운 프로를 저희와 함께 아예 개편을 해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돌박이 일은 누가 찍어? 아니, 그러니까 뭐 돌박이 일도 있지만 이제 저희와 함께 또 새로운 뭔가를 스태프분들 너무 사실 너무 감사하고 맞긴 하죠. 개인적으로 몬스터엑스와 함께 뭔가 합이 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 나도, 저도 아까 얘기했던 거 비슷한데 현장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돌박이 일! 확인을 하겠다. 네가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 내가 꼭 확인한다. 나중에 내가 너 보자. 볼게. 너 한번 볼게. 말 말은 지켜라. 말은 지켜라. 입만 살았는지 한번 보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게 말이 너무 많아서 그만할까요? 근데 질문의 취지가 뭐였어요? 질문이 뭐였어요? 소감이야. 소감인데. 지금 소감 얘기하는 건데 우리들끼리 지금 만담이를 하고 있는 거야. 얘기 지어냈어. 독후감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 소감도. 일단은 앨범 준비하는 것 때문에 좀 바빴잖아요. 맞아요. 어제까지. 따윈어 Are You Weak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tell me tell me tell me. 내가 너를 알고 하라고. How to do you want me? I like when I'm a danger. 까맣게 물들여지는 심장이다. 두 두 두 두 두. cuatroろう. 두. 평소에도 제가 원래도 엄청 외향적이고 엄청 사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타입이라서 밖을 별로 안 나가는데 그 돌박 2를 통해서 오랜만에 팬분들 시민분들 만나면서 좀 소통하는 느낌도 좀 많이 들기도 했고 문화 생활을 좀 하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서 경주에서도 그렇고 좀 리프레쉬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촬영만은 아니었어요 돌박이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 기회가 되면 또 오고 싶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최고야! 마지막에 우리 공식 인사 한 번 끝낼까요? 정정당당 코리아예요? 정정당당 코리아 돌박 1 정정당당 코리아 돌박 1 정정당당 코리아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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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폭발해주세요 고생했어요 근데 어디서 나와지 정정당당 코리아? 몰라 그냥 오늘 네가 남기는 어록이야 오늘 네가 남기는 어록이야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